다중 밀집사고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.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.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.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.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 쉴 공간을 확보하세요.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.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.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.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.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꼭 기억해주세요.